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9월 20일, 벌써 9월에 20일이 지났네요. 확실히 추석이 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쨔깍쨔깍쨔깍 쨔깍쨔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명의 시간을 사전에 다 운명을 나누어서 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설레발이 미국 시장에 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증시는 그 설레발을 쳤던 것에 대해서 약간 민망한 것 같아 이러면서 되돌리는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패닉셀 장에서 이제는 그냥 하락장으로 좀 바뀌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채권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이 조금 감하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추세를 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권 시장 분들한테는 안타깝게도 하락 추세를 타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있을 FMC 회의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장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격 매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500은 0.69%가 상승한 3,899, 다오는 0.64% 상승한 3,019, 그리고 나스닥은 0.76% 상승하면서 1,535를 기록했습니다. 팬비즈닷컴을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많이 올랐어요. 애플이 이번에 기대감이 많네요. 애플이 좋으면 삼성이 좋을까? 이런 것이고 역시나 IPA 최고 수혜주인 테슬라는 외부 공장을 늘리지 않고 미국 공장을 늘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괄체제를 미국 공장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좋았고 많이 빠졌던 반도체 주식들도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약이 많이 빠졌어요. 제약이 빠진 이유는 있죠? 네, 바이든 앤 정부가 드디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에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좋겠어요. 다 떨어졌죠. 게다가 모더나라든가 파이자는 그나마 1%대 떨어졌습니다만 모더나, 그 다음 노바백스는 7%대, 6%대 각각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심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심리도는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때예요. 좋은 때. 그리고 댓글도 좋은 때야. 아, 좋아. 댓글이 아주 험악해. 어제 연합인포멕스 나갔더니 진짜 험악하더만. 좋은 뉴스인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출연되도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박정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자 베이스에서 시작한 자산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베이스를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수적인데 그분조차 야, 댓글하고 분위기 봐서는 이거 주식 사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염려하는 건가? 외환 관련해서? 아, 이렇게 하시면서 어제 방송을 끝내고 나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장면이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특별히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는 매우 나쁩니다. 달러화로 환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거의 반토막 났고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고 달러 환산을 하면 반토막 난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반토막 이상 난 장비업장이나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진심입니다. 하락의 진심인 한국장.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어제 우리 여라비포메스에서 이베스트의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양심적인 투자자라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심리가 패닉이 빠지니까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좀 오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딱 하나. 위기가 오면. 그래서 위기 체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이어드 스프레드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정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외환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 1.5%까지 났으니 위험하다. 과거의 상당히 금융위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위기냐 아니냐의 상황이에요. 위기가 아니면 긍정해도 되고 위기면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양털을 깎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도 같이 깎일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경기침체 상황과 그러면서 주가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면 자산가치, 부예효과 같은 것들이 빠져서 인플레이션이 빠질 거예요. 렌트비가 안 빠질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기 정도가 상황이 오면 렌트비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그러고도 렌트비가 올라요?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금리 내리지. 위기 오면 금리 내려요. 그럼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는 지나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시장을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파고에 휩쓸려가지고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래버리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시장을 보지 말자. 차라리 좋은 기업 셀렉 해서 딱 또 아리 틀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난 견딘다는 생각으로 잊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연준 입장에서 이 정도 하락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스닥 1년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나스닥 1단 오늘 장 흐름은 장 종가가 고점이에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장 종가가 고점에서 끝났다. 지난 한 주 동안 5%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반등을 이때 반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 이제 미국에서 금리는 끝이야. 금리 올리는 건 얼마 안 남았어. 맥스 4% 오케이 콜. 그럼 우리는 고. 이렇게 하면서 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리일 카스카리님께서 오셔서 기분 나쁜데. 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 4%에서 만족하지 않아. 우리 4.25? 4.5? 이래 버리니까 시장이 4.75까지 가격 매김을 하면서 프라이싱 한다고 표현하죠. 가격 매김을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흐름 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반등을 했던 중간에 5월에 반등을 했던 것은 라파엘 보스팅 여론 총재가 한 3.0, 3.5 언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 하면서 반등을 했다가 아닌 걸? 하면서 조졌죠. 조지는 시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진 것 같아. 우리가 역대급 하락 아니니? 그러니까 올라야지 하고 세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리일 카스카리 총재께서 너희들 우리 완전히 오해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빠지니까 해피해.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또 빠지는 그래서 이제 저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연준의 생각에 자산 가격이 2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그러면 약 13,0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일단 목으로 걸렸다. 목구멍에 걸렸다. 이게 캡이 씌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방은 지난번 저점을 깰 때까지 깨질 것이냐 여부인데 이번에 75BP 발표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이의 박스권 이번 반등의 고점과 지난 첫 번째 저점 사이의 박스권 정도를 상정하고 얼마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 같다. 즉 인플레이션이 안심이 되는 그 상황까지 일단은 좁은 우리가 구멍에 빠져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1% 금리 상승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75BP 수준의 금리 상승을 가격 매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별로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보는 패드와치는 거의 90% 가까이 75BP를 반영을 하고 있고 월스티트 저널에서도 75BP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상황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어느 정도의 자산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원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두리에 갇힌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일단 대충 설정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연준의 강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렌트비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지난번에 4.8, 이번에 4.6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 2.8까지 떨어졌어요. 즉 3% 내외 수준까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준다면 좀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은 상당 부분 잦아들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통해서 한번 시장 금리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 1년물 금리를 보게 되는데요. 1년물 금리가 얼마냐? 4.0495, 즉 4.05 정도 됩니다. 4.05, 4.1 가까이 갔습니다. 1년물이 이렇게 된다는 건 채권 시장도 무얼 받아들였죠? 연말 기준 금리 얼마? 4% 받아들이고 내년 연초에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2년물도 굉장히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3.946%, 거의 4% 임박한 상황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10년물은 얼마일까요? 4.494.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 50.64 BP. 와, 미쳤다. 마이너스 50 BP 본 적이 언제지? 네, 마이너스 50 BP를 찍었습니다. 0.5% 금리가 더 2년물이 10년물보다 낮습니다. 3개월물은 전일 대비 약간 근소하게 올랐습니다. 3.166에서 3.184로 올라갔고 10년물과의 금리 격차는 31 BP 정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차는 3개월간은 좀 더 벌어졌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정리해보면 장기물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어제 3.45 하던 게 3.49가 됐으니까요. 장기물 금리도 올라가는데 초단기 3개월 물 빼고 1년물, 2년물, 즉 연말과 1년 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1년물과 2년물은 더 급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리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채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페닉스 1장은 끝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장이 오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금리 올리고 나면 채권 매입이 미국 기준으로는 적정한 시점이 오는 것 같고 한국은 10월에 미국이 75BP 올렸을 때 아마 50BP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올리고 나면 기준금리가 3%가 됩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채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10월 이후로 재미날 듯 채권 시장은 재미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침체가 올까? 채권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어요. 소매 판매 흐름들을 보면 옆으로 플랫하게 기거든요. 그런데 물건값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올랐죠. 고기값이 무슨 40%, 50%, 80% 이렇게 올랐다는 보고를 미국에서 사시는 교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건값이 올랐는데 소매 판매가 물건을 똑같이 사면 똑같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소음의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었다. 그건 물건을 덜 샀다는 얘기죠. 오른 만큼 덜 샀다. 물건값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비는 약간의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임금 인상률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샌티루이스 연은의 금리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임금이. 그런데 다시 빠져서 이렇게 빠지는 정상 범위로 가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자를 쫙 대고 각도기로 대가지고 쫙 그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오른다. 이게 꼬부라지면서 각도가 좀 낮아져야 이게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텐데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여전히 상당히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용과 임금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연준이 원하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1월,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그래서 코어 CPI 3.4, 3.4 후반대 이렇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헤드라인이 6 밑으로 5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진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시장 완전 신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조금 그럴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렌트비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4% 또는 그 이상에서의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쭉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간, 일정 기간. 그게 반기가 될지 1년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4.25가, 4.5가 설정하고 2024년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 자주 틀리니까 그 비싼 회사가.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4% 이상 꾸준히 놓으면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4%면 회사적 금리는 6%, 7%, 8% 이렇게 되면 회사가 돈을 당겨서 투자를 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경색되겠죠. 금리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또다시 고용을 창출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임금과 고용이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을 놓고 보면 연준에 지금 만약에 75p 또 75p 올리고 다음에 50p 또 50p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준은 어디에 배팅하고 있다? 빠른 인플레이션 감축에 배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렌트비와 유가가 되겠다. 유가와 렌트비가 하락하는 시점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렌트비는 기초자산이 주택가격을 근거로 렌트비가 보통 설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 하는 집을 렌트비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렌트는 한 번 하면 1년 정도 간다. 유동범장의 말로는 한 1년 정도. 그분은 미국에 사셨으니까. 1년 정도 렌트가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렌트가 갱신되면 케이스서실러 20대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8% 올라 있습니다. 아직까지 6월 달 친가밖에 안 나왔긴 했지만 이게 2%밖에 안 빠졌어요. 전월 대비. 그럼 예를 들자면 케이스서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3%, 2% 전년 대비 상승률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 렌트비가 확실히 떨어지겠죠. 렌트비가 별로 못 오를 거예요. 전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렌트비는 새로 갱신한 게 1년 동안 가니 1년 동안의 렌트비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난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져줘야 인플레이션 감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집값의 하락이 거의 곤두박질 수준으로 나온다면 렌트비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연말 기준으로 현재의 모기지금리 6%를 감안해 본다면 집값은 안 떨어지고 배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과 전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틀린 접근은 아닌 것 같죠. 이 상황에서 유가, 저거 상황을 보죠. 가스 가격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가격, 목에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82이에요. 어제 장중에 182까지 떨어졌었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에 중요한 꼭지점이 하나 있고, 180. 또 여기에도 꼭지점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180에서 한 200 사이에 중요한 맥라인이 소위 말하면 매물대 같은 게 걸려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80이다 했는데 오르다가 반등을 하겠죠? 했는데 반등을 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밀리면 그 다음번에는 180이 깨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80이 깨지면. 그런데 몇몇 분들이 얘기를 겨울에 추워버리면 지금 적층한 양, 축적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년 대비 많이 울린 가격이라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게 빠져준다면 유가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앞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이 수일 내에 아랍에미레이트와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흥 생산 능력을 1당 80만 배럴 확충을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완수할 계획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면 해피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유가 상승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게 앞으로 세상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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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